게임을 말하다 게임텔러 진서연 게임텔러 진서연 게임텔러 진서연 안녕하세요. 게임을 심도있게 살펴보는 시간 게임을 말하다의 게임텔러 진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게임은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출시된 FIFA Online 4입니다. FIFA Online 4는 EA 아시아 스튜디오인 스티어일드가 개발하고 넥슨이 배급을 맡은 FIFA Online 3를 읽는 후속작입니다. 이번 후속작에서 눈에 띄는 점은 FIFA 17과 18 기반의 엔진을 PC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 적용했다는 점과 개선된 체감, 그래픽,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콘텐츠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FIFA Online 4에 새롭게 추가된 콘텐츠 첫번째는 바로 감독 선임입니다. 감독마다 선호하는 포메이션이 존재하고 선호 포메이션을 사용하면 여러가지 효과를 가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작과 다른 두번째 콘텐츠는 개인전술 시스템에 도입입니다. 이번 FIFA Online 4에서는 선수 개개인에게 전술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더 전략적인 게임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포지션에 따라 공격, 수비, 지원 등 총 10개의 속성이 준비되어 있고 속성별로 다시 한번 더 세분화하여 해당 선수에게 어떤 플레이를 하게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많은 후평을 받고 있는 대표팀 시스템입니다. 구단주 레벨이 4가 되면 나만의 대표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클럽팀은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한 클럽으로 리그 경기와 신선 경기를 펼치는 콘텐츠입니다. 이에 반해 대표팀은 급여 한도 200 내에서 보유한 선수로 스쿼드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고 보다 공평하게 공식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콘텐츠만 아니라 개선된 콘텐츠도 존재합니다. 바로 강화와 이적 시장 시스템입니다. FIFA Online 4에서는 전작과 달리 동일한 선수 카드가 아니어도 강화 재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선수 카드를 강화 재료로 사용할 시 강화를 실패하더라도 무작위로 강화 단계를 어느정도 보존할 수 있고 크리티컬이 발생하면 강화가 한 단계 더 진행됩니다. 이적 시장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상한가와 하한가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금액을 적어 등록을 하면 등록한 구매금액 이하로 선수 매물이 나올 경우 자동으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새롭게 추가된 콘텐츠 팀컬러도 소개해드릴게요. 팀컬러는 특정 팀 선수 카드를 사용하여 구성한 팀의 세부 능력치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팀컬러를 만드는 방법은 원하는 팀의 일정 오버로를 만족하는 선수 5명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만족하면 저렴한 선수로도 팀컬러를 만들 수 있으니 꼭 해야겠죠? 단, 팀컬러를 만들기 위한 5명의 선수들은 강화재료처럼 모두 소비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저키퍼 온라인콜을 플레이해보겠습니다. 헛돌지만 귀여운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단명을 정하고 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축구에 대해 잘 몰라서 우리나라 리그 중 팀을 고를게요. 제가 그나마 알고 있는 전북 현대모터스를 골라봤습니다. 전북 현대모터스 야호! 나도 공 차고 싶다. 진짜 어떡해. 패스. 패스. 나는 패스만 하다가 게임이 끝날 것 같아. 근데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 것 같아. 어떡해. 여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디다 간거야. 어, 뭐야? 뭐야? 끝났어요? 아, 끝났어. 졌어요. 이럴 줄 알았어. 힙합 온라인콜을 짧게 나눠 플레이해봤는데요. 저처럼 축구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선수 머리 위에 감축키가 나와서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 좀 더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앞둔 지금 힙합 온라인콜을 하면서 월드컵을 즐기기 위한 워밍업을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게임을 바라다의 매니아걸 진사연이었습니다. 1번짜리